얼마 전 유명한 휴양지인 사르데냐의 한 병원에 아나톨리 츄바이스라는 러시아 남자가 입원했습니다. 신경 중독 증상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 인물은 러시아에서 꽤 고위층 인물이었고 지난 3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면서 러시아를 떠나서 유럽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독살?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십처럼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곤 하지만 반 푸틴 인사다 혹은 반 러시아 인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살되었다 이런 이야기 가끔 들어보셨죠?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인물이 독살을 당할 뻔 했었던 일인데요. 2020년 8월 20일 푸틴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것으로 인기를 많이 모았던 알렉세이 나발리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행기를 비상착륙을 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노휘촉이라는 독극물에 의해서 중독이 되었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을 하고 그런데 이 나발리라는 인물이 또 러시아로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리고서는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돼서 지금은 감옥에 있죠. 그런데 그 전에도 반 러시아 혹은 반 푸틴 혹은 이 전에 FSB 라든지 KGB 요원이었던 사람들이 독극물에 중독이 되든지 혹은 독살되는 일들이 번번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스파이었던 스크리팔 분야라든지 그리고 리트빈 앵커 같은 경우도 그 타겟이 됐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독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사실 독살은 정말 오래된 고대부터 쓰였던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암살은 아니었지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독주를 마시고 결국엔 사형에 처해졌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이 독을 통해서 암살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시음을 해보는 디구스테이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꽤 전문적인 직업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작 러시아 시절에는 독살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사실 뭐 짜르가 가진 왕권이라는 게 워낙에 막강했으니까 굳이 뭐 조잔하게 가서 뭐 음식에다 독을 넣고 뭐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맘에 안 들면 그냥 처형하든지 아니면 유배를 보내든지. 그런데 제작 러시아 시절에 이 독살과 관련돼서 유명한 인물이 한 명 있죠. 라스푸친입니다. 기괴한 수도승으로 알려진 이 라스푸친을 죽이기 위해서 독을 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916년 라스푸친을 암살하기 위한 유스포프가 이끌던 암살단이 라스푸친이 먹는 케이크하고 와인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습니다. 당시에 코끼리도 쓰러트릴 정도의 치사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라스푸친에게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뭐 하도 평소에 독을 조금씩 조금씩 먹어서 내성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독이 들지 않아서 결국에는 총으로 라스푸친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정 러시아 시절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독을 러시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볼쉬비키 혁명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독국물 연구와 제작과 실험을 위한 연구실을 만든 인물이 바로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레닌은 1918년 페니 카플란이라는 여성에 의해서 총격을 맞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구했습니다마는 그때 총격으로 후유증이 상당했다고 하죠. 그 당시 그녀가 썼던 총알에는 큐라리 레진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총알에 코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맹독성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된 레닌이 1921년 독국물을 연구하는 연구실을 세우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스페셜 룸이었고요. 이거를 스탈린이 그냥 나둘 리가 없죠. 1926년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요. 레버르터리 1 혹은 레버르터리 넘버 12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레버르터리 X라고도 불렸는데 러시아어로 방을 뜻하는 카메라라고 통상적으로 칭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전쟁 시의 화학전을 위한 그런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를 세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 정말 주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쓰였다고 하죠. 이곳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그레고리 마이라노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굴라그에서 정말 많은 정치범들을 데려다가 거의 생체 실험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약이다 라고 매일 먹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목표는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그리고 흔적도 잘 남지 않는 독국물을 개발해내는 것이었죠. 이 독국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막심 고르키라든지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솔제니친도 독살 시도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요새에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레닌이나 스탈린도 사실은 정적에 의해서 독살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음모론처럼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인물들을 향해서 독약을 통해서 암살을 하는 일도 굉장히 흔했는데요. 정말 잘 알려진 그야말로 냉전시대의 KGB의 암살 사건으로 간판급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게우르기 마르코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1978년 여느 때처럼 회사를 가기 위해서 영국 런던의 워털루다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마르코프가 갑자기 뒤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따끔하고 아픈 걸 느끼고 뒤를 확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땅에 떨어진 우산을 이렇게 딱 짚으면서 아 미안합니다. 그러고는 총총총총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서는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구토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부검을 통해서 밝혀진 사인은 치명적인 독약으로 알려진 리친 중독이었어요. 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우산의 끝에 리친을 넣은 조그만 알갱이인 펠릿을 넣고 그리고 그걸로 이 마르코프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다는 거죠. 그 알갱이가 마르코프의 몸소로 들어가서 체온에 의해서 코팅이 벗겨지고 그리고 리친이 온몸으로 퍼져서 결국에는 사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당연히 카메라도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러시아는 사실 독약이 행행하던 시대가 아니고 그냥 총, 칼 뭐 이런 것이 행행하던 그야말로 폭력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한 분이 등장을 하면서 독약에 의한 살인사건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한 분 바로 푸틴 대통령이죠. 정말로 푸틴 대통령 이후에 반 푸틴, 반 러시아 인사, 전직 KGB라든지 FSB 요원들에 대한 독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등장했던 것이 나발리 사건이었고요. 리트비넨코 같은 경우는 방사능 홍차라고 하죠. 폴리오륨이 들어가 있는 홍차를 마시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도 노비촉에 의해서 중독이 됐던 적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유센코는 다이옥신이 든 수프를 마시고 독살이 될 뻔했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긴 한데 얼굴에 많은 후유증이 남았죠. 정말 또 최근에는 첼시의 전 구단주였던 로만 아브라모프치가 지난 3월에 독극물에 중독이 되었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또 공포스러운 독약을 사용을 해서 누군가를 살해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독약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사람의 굉장히 친밀한 생활 반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치사랑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암살범들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냉혹하고 빠르고 스마트하고 이런 느낌인데 사실 최근에 러시아의 암살범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방사능 홍차로 인해서 암살된 리트빈 앵커의 경우 그 암살자가 두 명으로 알려져 있죠. 안드레 루고보이 그리고 드미트리 컵튼 이 두 사람이 런던의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러시아에서 온 사업가인 척 보이려고 하려고 양복을 이렇게 빼입었다고 해요. 근데 이 양복이 약간 저렴한 양복을 샀었는지 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양복이었다. 그리고 뭐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뭐 이런 걸 막 블링블링 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이 사람들을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한 여성이 농담 삼아서 당신들 혹시 KGB예요? 라고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농담 아닌 농담을 했었다라는 호일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리트빈 앵코를 한 번에 암살을 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이 위험한 폴로늄이란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다니면서 런던 이곳 저곳에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신들이 어디에 갔는지 흔적을 남겼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물담배 바를 갔다든지 아니면은 스트릿클럽을 갔다든지 뭐 그런 곳에서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결국 성공한 후에 남은 폴로늄을 호텔의 세면대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남은 방울들을 수건으로 닦는 정말 부주의함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폴로늄은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이 폴로늄을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이 큐리 박사예요. 큐리 박사가 당시에 러시아에서 탄압을 받고 있었던 자신의 조국 폴란드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름을 폴로늄이라고 지었던 거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개념 없는 두 명의 암살자가 이렇게 런던에 뿌리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스크리퍼 분열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두 명의 암살자들 역시 굉장히 부주의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살리즈벨이 저녁을 이러고 저러고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바람에 CCTV에 찍힌 모습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본 전직 KGB 요원이 아 저 멍청이들 진짜 우리 때 안 저랬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격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행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알려진 독국물을 통해서 암살을 하는 것 왜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독을 통한 암살이 주는 드라마틱한 극장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독이라는 것이 주는 묘한 미스터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독을 통한 암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지 않는 경우 정말로 치사량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죽지 않을 만큼만 독약을 넣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포심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고 그리고 독으로 인한 신체적인 후유증 역시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는 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음식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가족까지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설사 가족이 독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고요.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내 생활 반경 안에 이렇게 가까이 암살자가 와 있구나 라는 끔찍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신경 쇄약에 걸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음독이 되었다 라는 뉴스를 보면 어? 아직도 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라고 마치 할리우드 영화를 보듯이 지나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사실은 굉장히 으스스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런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